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 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기간 사용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. 변경 대상 품목은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등 13개 성분 669개 품목입니다.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을 피하고 임신 30주에서 2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 사용하는 한편 사용 시 양수과소증 등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식약처는 임신 중 발열과 통증 등 증상이 생기면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라고 당부했습니다.